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일요일 오후 잘 보내시고 계시죠 확실히 언론에서 셀트리온 기사가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이데일리에서 왕해나 기자님께서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임상 3상 이미 착수 환자 모집 속도 빨라 이렇게 뉴스를 뽑았구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 이미 임상 3상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 3상에서는 시험자 규모를 대폭 늘려 더욱 의미한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그 말만은 피값은 문제가 안되겠죠 레키로나주는 2월 초 조건부 허가를 앞두고 있다 2월 5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모집과 투약에 들어갔다 임상 3상은 대상자는 1172명으로 임상 이상 327명보다 3.5배 이상 대폭 늘렸다 증상이 발현한 지 5일 정도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증 중등증 중증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약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임상 3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10여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레키로나주의 임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준 수석 부사장은 이미 임상 3상을 시작했다면서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되고 난 후 임상 3상에 환자로 참여할 수 있느냐 논의가 세도하고 있어 환자 모집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빠르게 환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기구인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각적화 품목 허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증자문단은 임상 2상에서 경증, 중등증, 중증에서 이행을 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고 사망률에 대한 효과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약심은 2상에서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의미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투여 환자고는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셀트로는 임상 3상을 경증, 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이해하는 비율의 감소 여부, 사망률 감소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충분한 소유 환자 모집으로 허가과장에서 제기된 권고들을 해소했다는 방침이다 이 부사장은 임상 2상에서 환자가 저거 유의미한지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했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선민정 연구원이 좀 봐줬으면 좋겠네요 셀트로는 렉기로는 주는 조건부 허가까지 최종 점검위에만 남아있다 최종 점검위에서는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심 의견을 종합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심이 모두 조건부 허가 권고 결론을 내린 만큼 허가 승인이 예상된다 허가는 2월 초에 날 것으로 보인다 2월 5일 금요일날 예상되고 있죠 셀트로는 이미 10만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렉기로나주 제품 생산을 마친 상태다 연내 렉기로나주는 250만에서 300만명분을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게 200만명분에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게 250에서 300만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뭐 매출은 말 안해도 아시겠죠 왕애나 기자님 감사합니다 셀트 주주 여러분 행복한 일요일 오후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뵐게요 안녕 안녕